음악 어째 그랬냐 아가 기진에서 돌아온 안골댁의 물음에 여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네가 시방 이 골에서 아주 놀라앉을 작정이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고 이것아 이 답답은 우이나 그 사람은 사흘 후에 다시 온댔어요 지금도 마을 어기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양 입술이 붙은 듯 말이 없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째 그이는 아예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애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아진 작가님의 단편소설 탑선리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서아진은 현대문학 신인상 그림자 예출로 등단했습니다 백신의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착한 가족 장편소설로는 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이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태어났다 장지문 사이로 새어나가지 못한 여린 울음소리가 더운 공기 속으로 가냘프게 떠올랐다 밤새 진통에 시달린 어미의 몸이나마 익숙했던 세상을 떠나온 것이 못내 서러운 듯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아이가 자지러질 때마다 배꼽 끝에 둘둘 말린 탯줄이 따라 뒤틀렸다 투둑,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탯줄이 잘리고 빗방울이 튀어 여자의 얼굴에 한 점, 얼룩을 만들었다 여자는 풀린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올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을 듯 들어올리던 여자의 팔이 툭 떨어지고 여자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감긴 여자의 눈가에 땀방울 같은 눈물이 흘렀다 여자의 얼굴을 이윽히 내려다보던 안골댁은 아이를 안아 따뜻한 불로 씻기기 시작했다 조막진 손을 허공에 휘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찰박찰박 끼얹는 불소리 사이에 섞여들었다 검푸른 반점이 가득한 이어인 엉둥이 달라붙은 뼈덜머리카락을 닦아내던 안골댁의 손이 아이의 조그만 고추에 이르렀을 때 안골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보송해진 아이를 안아 여자의 곁에 조심스레 누이자 주름투성이에 붉은 얼굴을 찡그리며 아이는 이내 조용해지고 피 묻은 가위와 걸레 같은 헝겊 조각들 틈에서 안골댁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었다 덩달아 밤을 꼬박 새웠으면서도 전혀 피곤이 느껴지지 않았다 비릿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방 안으로 빛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방금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이상하게 공기에는 죽음의 냄새가 떠도는 것 같았다 문득 불안해진 안골댁이 포대기를 젖히고 들여다보았을 때 아이는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고 여자의 숨소리는 그보다 더 나지막했다 잠든 여자의 관자놀이가 이따금 경련하듯 실룩거렸다 이를 악물고 참느라 여기저기 실피출이 터진 여자의 얼굴은 깨알같은 붉은 반점투성이었다 입목 한쪽에 놓아둔 소반 위에 흰 쌀을 하나 가득 퍼담은 사발을 얹으며 안골댁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랬던 기억만으로 비손을 했다 누구에게 빌어야 하는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절로 기도의 말이 새어나왔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님 전 비나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름조차 모르는 여자의 무엇을 위해 그 여자가 낳은 작은 산의 아이를 위해 어떤 복을 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안골댁은 그저 비나이다를 애고 애웠다 마른 손이 벗겨진 소리가 방안을 오래오래 뺨 돌았다 해가 떠오를 때의 바을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먼 대산의 나무들부터 차례로 잠 깨어 몸을 뒤채는 기척이 천천히 계곡을 타고 올라올 때면 계곡 구석구석의 바위들도 빛을 받아 붉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새들이었다 할미새와 떼까치가 번갈아 골작을 달면 온 밤 내 소리내어 흐르던 계곡물은 차츰차츰 그 소리를 죽이고 나른한 햇빛을 받을 준비를 했다 탑들은 서서히 어둠을 벗고 있었다 윗몸체부터 빛을 받기 시작하는 탑들의 한가운데 서서 안골댁은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건넸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방금 빠져나온 방에서 손을 모으고 빌었던 일도 이야기했다 안골댁은 이맘때 탑이 좋았다 해가 높이 너무 높이 떠오르면 그래서 돌 틈 사이사이가 여지없이 드러나면 탑들은 그저 못나고 순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직 아랫돌이의 스민 불길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탑들은 어쩐지 부드럽고 수줍음 타는 여인 같았다 신선처럼 서 있는 탑들 때문에 이 마을이 탑선이라 불린다지만 안골댁에게는 이 탑들이 신선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네들은 안골댁처럼 아랫마을 살던 해산댁처럼 지금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다른 여자들처럼 그저 아리고 슬픈 가슴을 지닌 안악이었다 움직임이 없는 탑들의 검은 얼굴이 안골댁을 지그시 내려다 보았다 탑은 말이 없지만 그 깊숙한 시선은 그녀 내부의 오래된 삶 비밀스럽고 고통에 쌓인 삶을 불러 일깨우며 서서히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얼룩진 낡은 벽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 일들을 감싸던 사랑, 증오, 절망을 하나씩 대색임질하는 안골댁의 가슴 속에서 이윽고 그 모든 기억들이 탑의 검은 시선처럼 천천히 굳어가고 안골댁은 자신이 그 탑들과 하나가 됨을 느낀다 그녀의 굳은 몸처럼 탑의 움츠린 팔이 막 그녀를 향해 내미어질 것만 같았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기슭에서 탑들에게 웅얼웅얼 말을 거는 안골댁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대던 시절이 있었다 간 곳을 알 게 없는 서방과 젖대자마자 묻은 어린 목숨이 안골댁의 가슴을 바람처럼 휘돌아 불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골댁의 이마에 오랜 상처 같은 주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런 말들은 차츰차츰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이제 안골댁의 새벽 탑돌이를 그 탑들만큼이나 오래된 일처럼 여겼다 탑들 넘어 한쪽의 공터에서 안골댁은 뭉쳐들고 나온 태반과 피 묻은 헝겊들에 불을 붙였다 오래전 그녀의 적삼이었던 것 속치마 병색이었던 것들 누렇게 바랜 헝갑 조각들은 그 오래 새긴 세월이 무색하게도 십사리 불길에 휩싸였다 이슬에 젖은 풀들이 눅눅한 연기를 피어올렸다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이 서린 들판 한가운데 서서 그녀는 숨을 멈추고 연기의 눈을 가느답게 뜬 채 다 들어가는 붉은 덩어리들을 바라보았다 누룩기엔 냄새를 뚫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해산을 했구먼 이장 재홍씨였다 인자 막 며칠을 몸 틀어 쌓더니 고상했어 산모는 건강하고 야 알라할라 다 괜찮아요 시상으 그르크 보물 뒤챔시롱 소리 하나 안 냅디다 원 무신속인지 빨씨와는 달리 안골댁은 그처럼 조용히 밤을 지내준 여자가 기특했다 갑자기 안골댁은 여자가 마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닿은 음전한 뼈느리인 양 자랑스러워졌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사우여 들고 잿더미 속에 남은 주먹보다 조금 큰 덩어리를 꼬챙이로 집어들고 서서 안골댁은 그 쪼그라든 불채를 떡 놓고 팔아보았다 이것이 무엇인고 몸 담았던 아이는 이제 어찌 된 건고 차가운 돼지의 기운과 타다 남은 열기가 그녀의 몸에 한꺼번에 스민 듯 문득 현기증이 일었다 들고 나온 호미로 젖은 땅을 파는 안골댁을 보며 재홍씨가 말했다 어쨌거나 이거의 월매만이요 그것은 안골댁에게 묻는 말이 아니었다 테를 묻고 돌아 내려오며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20년 아니 30년 저축의 일이구먼 그래 30년 저축에 태어난 그 아이는 마을을 떠나 다시 아이를 닿으러 돌아오지 않았다 안골댁에 쪼그라든 자궁에서 빠져나온 아이는 이미 마흔을 훌쩍 넘은 나이였다 무성한 소문뿐 소식을 알게 없는 아비를 원망하듯 아이는 끊임없는 울음을 쏟아놓았고 무슨 자식애가 귀가 세도 세도 저거의 지혜비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시어머니 악담을 피해 젖을 불릴 때면 뭉클한 전 무덤에서 방울진 젖이 흐르듯 심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철든 이후 집 밖으로만 돌던 그 아이는 열다섯이던 해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그 아이 뿐이겠는가 뒷골댁의 두 딸들 재홍씨의 세 아들 아래째 형만씨의 아들 딸들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제 다시 아이를 낳을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마술사의 피리에 홀린 듯 마을을 떠난 아이들은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따금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한번 갈게요 아들은 이제 깍듯한 서울말씨를 썼다 전화보다 더 드물게 아들은 무언가 물건들을 붙여오기도 했다 색이 너무 고와 접어둔 블라우스 골고리 나뉘어 있는 논밭을 희적고 다니는 안골댁이 결코 입을 수 없는 기다란 주름 치마들 들들들 소리 나는 것이 겁나서 단 한번 틀어대 보았던 안마기라는 것 그것들은 안골댁이 오래전 이곳이고 지고 다녔던 잡동산이들과 흡사했다 아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것들 병든 시모와 허리 굽은 시부를 위해 아니 그보다는 유복자라는 꼬리표 붙은 아들을 남 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그녀가 물정밝은 해산댁을 따라간 곳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옷감들을 암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시장이라야 휘장친 학고방 두 옷이 들어선 곳에서 색색의 헝겊들이 한 번의 블라우스만큼 한 장의 치마목만큼 조각조각 잘라진 채 어디선가에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건네지는 곳이었다 그것들을 담아내고 진열할 장소가 있을 리 없었다 여자들의 몸, 몸뚱이 하나가 가게이고 진열대였다 내의를 걸친 위에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 끈에 한 겹 한 겹 헝겊들을 빨래 널듯 끼우는 것이었다 아짐씨들, 요러콤 딱 끼와서 물건을 대는 장씨는 여자들의 배를 함부로 툭툭 건드리며 우연인 척 가슴을 만졌지만 누구도 장씨의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다 날아갈 듯 부드러운 헝겊들을 예닐겹겹 겹치고 나면 해산어멈처럼 배가 불룩해졌어도 안골댁은 그것들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형형색색의 헝겊이로 검은 목면 치마를 들 씌우듯 입고 나가면서 여자들은 서로 서로를 보고 구부러지지 않는 허리를 굽혀가며 웃었다 푸른 배를 하고서도 뒤뚱거리지 않고 걷는 법 녹록 짜는 물건임을 말씨 하나로 알게 하는 법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부잣집 하나님처럼 눈을 치뜨고 당당한 표정을 짓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해산댁이었다 해산댁이 선심쓰듯 일러준 집을 찾아 그 대문 앞에 설 때마다 부품한 자신의 몸집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던 기억 반들거리는 반다지가 노인 안방에서 만화님들은 안골댁의 속곳이 드러날 때까지 가늘게 눈을 치뜨고 바라보았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 허물처럼 방 안에 널리던 옷감들 그 현란한 분이의 안골댁이 현기증을 느낄 즈음이면 만화님들은 흰 손가락을 들어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뿐해진 몸으로 돌아오면 어둠으로 재어든 아들의 얼굴과 시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그녀를 비스듬하게 바라보곤 했다 철들기도 전에 아들은 어미를 미군의 찌꺼기를 받아 먹는 거롱뱅이 취급을 했지만 안골댁이 그 일을 그만둔 것은 그녀에게도 몇 번인가 깊숙한 눈길을 주고 나던 장시와 해산댁이 눈이 맞아 어디론가 떠나버린 때문이었다 꿈같은 날들이었다 안골댁의 가슴속에 속속들이 채워놓던 옷감들의 무늬처럼 어지러운 꿈 여자는 깨어있었다 파랗게 핏줄이 내비치는 가슴을 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던 여자는 안골댁이 들어서자 찡그리듯 웃었다 아이는 잘 물리지 않는 젖꼭지를 찼다 힘없이 고개를 뚫어뜨렸다 저지 안나오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산알 지나야 쓰제? 국참 머그까이? 여자는 안골댁이 가져다 준 미역국을 쓴 약 먹듯 느릿느릿 피워냈다 어디에 연락할까? 아이의 작은 입에 미지근히 데운 보리차를 한 방울씩 흘려둬주던 안골댁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진통이 시작되던 날부터 몇 번이고 여자에게 물었던 말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져 보이기만 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산골에 처음 들어오던 날처럼 여자가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불안스러웠다 안골댁은 짠하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마음 한편 깊은 안도감이 드는 것을 어쩌지 못한다 이제 내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겨 이것들이 내 새끼가 되는겨 가물가물 아지랑이가 피던 날이었다 골고리 흐드러진 꽃들이 치고 꽃보다 연한 잎들이 속기 시작하는 늦은 봄이었다 이른 투견새 소리가 울리는 산 아래쪽에서 저버린 철죽빛 물체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물오른 나무들에 가렸다 드러났다 하는 그 보랏빛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완만한 산을 타고 올라왔다 아지랑이에 묻혀 아른아른 흔들리던 빛이 논빼밀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스미듯 들어왔다 늙은이들만의 동네여도 봄은 봄이었고 강아지 손도 아쉽다는 기절이었다 열두 가구뿐인 마을은 텅 비어 있었으며 메밀 밭두개에 심을 검정콩을 챙기러 집에 들렀던 안골댁 혼자 그 빛을 보았다 웬 큰 애기가 철진한 연보랏빛 애투를 입은 여자의 등에 조그만 검은 배낭이 빼달려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이따금 나타나는 등산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스물선엇 안악인지 처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마른 체구의 여자는 휘적휘적 걷던 걸음을 범추고 이장댁담 옆의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탑을 들여다보았다 낯선 눈길에 회를 치며 날아오른 수탁이 꼬옥꼬 낮 울음을 울었다 비탈진 곳에 매인 염소가 매에 철양한 소리를 내자 여자는 염소의 까만 털과 까만 눈을 들여다볼 듯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냥 내버려두면 여자는 종일토록 닭들과 염소와 그 옆 우사의 소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마을 가장 안쪽, 끄트머리에 있는 안골댁의 집까지 올라올 생각이 없는 듯한 여자를 향해 안골댁은 천천히 걸어갔다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시승꽃처럼 풀어진 얼굴, 열이 오른 듯 충혈된 눈동자가 붉었다 띄신 뒤, 누구를 찾으시는지 여자는 등에 맨 배낭을 담겨 지고 가만히 그림처럼 서 있었다 여자의 머리 위로 정우의 해가 떠 있었다 반짝이는 빛들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검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검게 빛나는 흑염소의 털처럼 무성하고도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여자의 얼굴을 창백해 보이게 했다 몇 올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텅 빈 눈이 안골댁을 바라보았다 까닥 없이 가슴이 서늘해진 안골댁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순간 여자가 천천히 무너지는 집단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내렸다 찬 수건을 갈아앉기를 몇 차례 한 끝에 깨어나 안골댁을 따라 집으로 들어온 여자는 기지난 듯 누운 자리에서 긴 잠이 들었다 보풀인 검은 쇠타에 쌓인 작은 몸을 뒤틀며 여자는 이따금 신음같은 소리를 냈다 빗겨 없는 입술 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마다 안골댁은 여자의 손을 찾아 지어주었다 마르고 따뜻한 손이었다 거칠한 안골댁의 손으로도 느껴질 만큼 여자의 손마디가 굵었다 해가 기울도록 깨어나지 않는 여자를 위해 안골댁은 몇 년 만인지 기억나지 않는 두 사람 분의 밥상을 차렸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여자가 부엌 쪽 쪽 문을 열고 안골댁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듯 공허한 눈이 좁은 부엌을 뺨돌다 일렁이는 안골댁의 그림자를 지나 타닥거리는 아궁이의 불길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군부를 뗀 바닥이 따뜻해진 듯 여자의 얼굴에 불글해 빗기가 돌았다 여자는 저녁상을 앞에 두고서야 입을 열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그러면 몇 달 동안만 방 하나를 빌릴 수 있겠느냐고 여자가 물었다 상냥한 서울발씨였다 방세는 드리겠다고 여자가 주저주저하며 덧붙였다 전주지나 남원지나 곡성도 한참 지난 이 산골에 오기까지 여자가 거친 길들이 안골댁에게는 쉬이 짐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골댁은 여자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았다 밥그릇은 제쳐두고 게드룹 부침에만 자꾸 젓가락을 가져가는 여자를 위해 양푼째 나무를 들고 들어왔을 뿐이었다 여자는 그림자 같았다 느닷없이 마을에 들어온 젊은 여인을 보러 노인들이 이따금 안골댁의 집을 찾아도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힘없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그뿐 사람들의 어떤 물음에도 쉽사리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자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마을을 가로 치르는 법을 익힌 듯 했다 아무도 여자가 낮 동안 뭘 하는지 알지 못했다 덜어는 재홍신의 오죽밭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고 하고 누구는 여자가 탑들이 있는 기습 끝에 서 있더라고도 했다 해가 저물고 돌아오는 그녀의 손에는 물오른 여린 속대나 우짜란 숙이 한 움큼씩 들려있기도 했다 밤이면 여자는 안골댁과 나란히 앉아 흔들리는 화면 속의 연속극을 보았다 안골댁이 일어설 때마다 여자가 몸을 기울일 때마다 주인공의 얼굴빛이 주황으로 연두로 일그러지는 화면을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들여다보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자는 안골댁을 위해 점심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정수리에 와닿는 땡뼈 속에서 절인 발을 옮겨가며 콩밭을 베다 부스스 허리를 펴던 안골댁은 먼 데서 아지랑이처럼 다가오는 여자를 보았다 밭독을 허청허청 걸어오는 여자의 손에는 작은 대소쿠리가 들려있었다 식은 보리밥 덩이와 김치 보식이 찬물 한 주전자뿐인 점심이었지만 여자를 잡아앉히고 함께 숟가락을 드는 안골댁의 눈자위가 자꾸만 붉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끼니를 챙겨준 것이 얼마 만인지 안골댁으로서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여자는 안골댁의 옆에서 서툰 호미질을 했다 해가 설빛할 때까지 여자는 말리는 안골댁의 손을 슬그머니 밀치면서 그 옆을 떠나지 않았다 무릎걸음을 옮기는 여자의 숨결이 유난히 가빴다 그런 날 밤이면 여자는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들었다 신음을 뱉어내며 몸을 뒤채고 돌아눕던 여느 때와 달리 첫딱이 울 때까지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골댁이 새벽 탑돌이를 바치고 내려오면 그제야 일어나는 여자의 얼굴이 나날이 검게 그을어갔다 얼굴이 검어지면서 비어있던 여자의 눈에도 검은 생기가 돌았다 전혀 딴 사람처럼 식사량이 늘어난 여자의 몸이 눈에 띄게 불었다 불어난 체중 때문인지 여자의 몸놀림이 조금씩 둔해지고 여자는 이제 그림자처럼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자는 마을 어디서고 쉽사리 눈에 띄었다 달라진 여자를 마을 사람들이 야릇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안골댁은 알지 못했다 여자가 말한 몇 달이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안골댁은 알고 싶지 않았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마을 어기에 이따금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덜어는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부였지만 대개는 높다랗게 배낭을 인 청년들이었다 골 사이의 계곡에 울긋불긋한 텐트를 친 청년들은 개면적은 빚도 없이 고추장이나 소금 따위를 얻으러 오곤 했다 땡뼈 속을 걸어오느라 벌겋게 익은 얼굴들이 불황스러웠지만 그들의 태도는 공손했다 저녁이면 밥을 지어먹고 난 청년들이 소주병을 들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 이장댁에서는 때아닌 마을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박 속을 후벼파던 숟가락을 거꾸로 들고 구성진 가락을 뽑아내는 노랫소리가 들리면 놀란 개들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치저댔다 그 소리에 산골의 여름밤은 한 자락씩 더 짧아져갔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그날 또 이장댁의 스피커에서 재홍씨의 걸쭉한 목소리가 흘러다왔다 서울에서 온 선상님들이 마을 내력을 듣겠다고 하니 모두 이장댁으로 모이라는 거였다 그날따라 흔들림이 심한 화면 때문에 안골댁은 즐기는 연속극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열일곱의 바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적이 몇 차례였지만 안골댁은 허리병을 핑계대고 가지 않은 터였다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는 낯선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불안해 했다 새벽처럼 일어나 밭일, 논일을 해야 하는 안골댁을 돕겠다고 나서던 여자가 문득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서지 않으려 한 것도 청년들이 나타난 이유였다 여자는 점심을 지어들고 고을 너머 너머 안골댁의 콩밭을 찾아오곤 하던 걸음도 또 끊었다 해걸음에 안골댁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자는 불도 없는 방 한가운데 우트커니 앉아 있곤 했다 계십니꺼?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며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흠진 놀라며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당 한가운데에 목이 불을 등지고 웬 청년이 서 있었다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따가지들 사이에서 연기와 함께 마른 숲향이 훅 밀려들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안골댁은 문 밖으로 몸을 내빌었다 청년은 이장댁에 온 젊은이들 중 하나인 듯 했다 뭔 일로? 할머니를 모셔오라는 특별한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말씨도 생김도 끌끌한 젊은이였다 어둠 속에서 밝은 쪽으로 방 앞쪽으로 불쑥 다가서던 청년이 방 안에 여자를 보았다 방 한 구석으로 몸을 밀어놓고 여자는 아무것도 못 들은 양 화면에 눈을 주고 있었다 청년을 그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과 잠시라도 젊은이의 채취를 더 잡아두고 싶은 생각 사이에서 안골댁은 망설였다 그 사이 청년의 눈에 한자락 의욕이 스쳐 지나간 것을 안골댁은 보지 못했다 그들 마을을 밤새 시끌벅적한 젊은 기운으로 물들게 했던 청년들은 다음날 떠났다 떠나는 일행보다 앞서 남자 하나가 안골댁의 집 여자가 잠든 방 앞을 한동안 기웃거린 것을 안골댁도 여자도 알지 못했다 전날 안골댁이 집에 왔던 그 남자는 몇 번이고 방 안을 다가설듯 설듯 하다가 끝내 소리도 없이 단밖으로 사라져갔다 남자가 가고 난 마당에서 첫딱이 맹렬히 울었다 차박차박 물 끼얹는 소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한여름인데도 부엌 한 구석에서 쪼물쪼물 물질하는 여자가 안쓰러웠다 촥촥 물을 부서주면 좋을 것인디 여자의 몸을 구석구석 씻어주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다 까무룩 선잠이 들었던 안골댁이기에 누군가 조심스레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들린 듯했다 이 밤중에 뉘여 찾아올 사람이라야 앞댁집의 늙은이들 뿐인데 그 발소리는 찧찧찧 신발을 끄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안골댁은 화들짝 눈을 떴다 또 같은 꿈이었다 낮은 발소리와 더 낮은 목소리 형체만의 사람 몇몇 해가 지났는지 셀 수 없는 어느 날의 일 기억에서조차 희미한대도 꿈속의 발소리는 그렇게도 선명했다 꿈을 꾸고 나면 어김없이 환청처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니 엄니 주무시오 정신없이 방문을 밀어져치고 오메 이게 누구요 길게 빼는 안골댁의 입을 틀어막으며 황급히 방문을 닫던 아들 엄니 놀라지 마시오 지가 암토몰레 왔음께 소리 내지 마시오 전등 스위치를 더듬는 안골댁의 손을 잡는 아들의 음성이 한없이 다 잤다 이건 아니오 아니오 아니란 말이오 안골댁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웅크린 채 안골댁을 잡고선 아들의 몸에서는 축축히 젖은 짐승 같은 냄새가 닿았다 아득한 기억 저편의 냄새 호롱불을 훅 끄며 소리 내지 말라고 다잡던 목소리 쉿 조용히 하시오 사사기는 낙엽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밖을 향해 길을 세우고 안골댁의 저고리 고름을 헤집던 그 다급한 손길 산 사람이 되어 사라진 기억에조차 희미한 사람 안골댁은 두벌대에 쫓겨 북으로 북으로 향하고 있다는 풍문 속에 남편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남자를 마주앉고 행여 소리가 새어나갈세라 입을 앙다무는 안골댁의 눈가에 꼬리를 그으며 눈물이 흘렀다 어찌 그리 야속하시오 제 몸 받아 낳은 자식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 하나 없으시오 남자의 입에서 풀내가 짙게 풍겨 나왔을 때 안골댁은 솟을 하치며 몸을 웅크렸다 무엇이었을까 안골댁의 가슴 속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남자의 몸을 돌려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안골댁은 그러지 않았다 둥실한 어깨 튼실한 팔과 억센 다리 그의 어디가 남편과 달랐던 것일까 부스럭 소리도 없이 옷을 입고 쫓기는 짐승같은 채취와 불길함만을 남기고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몸짓 문득문득 멈칫거리던 손길 남자의 머리카락에서 나던 그 슬프고 서러운 냄새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 야, 아가, 뭔 일이냐 인기척에 잠을 깬 시모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왔다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안골댁은 흐트러진 배무새를 가다듬었다 누가 왔냐 시모의 목소리가 한층 잦아들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막 울음이 터지려는 안골댁보다 먼저 시모의 음성이 축축해졌다 아이고, 그 놈이 왔다 갔구나 그 놈이 동시에 터진 두 여인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떨리는 손길 속으로 낡은 이부자락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가, 뭔 일이냐 어째 그려 십여 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더듬으며 그 얼굴을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볼 수 없어 안골댁은 바짝바짝 안골댁은 바짝바짝 입이 말랐다 별일 아니어요 지가 왔단 말 아무한티도 하면 안 돼요 아들은 아랫목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꾸덕꾸덕 빠른 우돗을 벗기는 안골댁의 손이 자꾸만 떨렸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로 안골댁은 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놓고 자신의 유일한 패물, 서돈짜리 금반지도 챙겨 넣었다 헐겁게 돌아가는 반지는 굵어진 손매듭 때문에 손가락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침을 묻히다가 비눗물에 씻다가 퉁퉁 부른 손이 얼렬해질 무렵에야 반지는 안골댁의 손가락을 빠져나왔다 반지를 끼고 있던 자리에 허옇게 변한 반지의 흔적 안골댁의 가슴이 그렇게 허옇게 바래져갔다 누구네 아들처럼 대학에 붙었다고 누구네 딸처럼 첫 월급을 탔다고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다 꿈결처럼 왔다간 남자가 떨어뜨려준 생명 그건 남편이었노라고 영영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제 계집을 보듬고 간 것이라고 안골댁은 매일처럼 스스로를 타일렀다 남자가 남기고 간 풀냄새 그 냄새를 따라 떠오르던 아련한 얼굴을 잇기 위해 극성스런 심오조차 말려야 할 만큼 들일, 밭일에 종종 걸음치던 때 부풀어가는 배 안에 불안과 알 수 없는 설렘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느낄 때면 안골댁은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몸 위에 몸설이 젖이는 찬물을 끼얹고 또 끼얹었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남편의 짙은 눈썹을 닮았다고 했다 무뚝뚝한 성미도 영락없는 제압이라고들 했다 초롱한 눈이 어미를 읽히기도 전에 묻어야 했던 첫 아이의 기억에 눌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숨결을 더듬으며 키운 아들 그 아들에게 안골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어느 땅에서건 몸만 성하거라 지발 그러거라 빌었었는데 방박 기척을 살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안골댁이 새벽 어스름 속에 살짝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아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종이쪽지 하나 남아있지 않은 방에 칙칙한 냄새만이 감돌았다 아들이 다녀간 것이 꿈만 같았다 아들이 가고 난 며칠 후 낯선 남자 두어 시 안골댁을 찾았다 남자들은 심상한 목소리로 안골댁에게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물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남자들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다 달랑 두 개뿐인 좁은 방을 쓱 훑고 화장실을 찾고 달기 싫하니 벌떼가 겁나니 주절거리던 남자들은 아들의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 아들 비어있는 앤손 무명지에 반지자국이 허전해서 자꾸만 손가락을 문지르는 버릇이 생긴 것이 그때부터였다 빈자리 아들의 유일한 자치인 듯 안골댁은 손가락을 하염없이 반지작거렸다 이해가 들어올 때가 됐는디 안즉 멀은겨 부엌 쪽을 향해 길게 빼는 안골댁의 물음에 여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소리가 끊기고 웅얼웅얼 텔레비전 소리가 울리는 공기가 어쩐지 불길했다 인자 그만 들어오니라 온열이라도 반공기가 찬디 부엌에서는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야가시방 어딜 간겨 복관하다 말고 안골댁은 조심스레 부엌 쪽에 쪽문을 밀었다 습한 기운이 휙 어지럽게 풍겨 나왔다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 여자가 몸을 뭉크리고 있었다 방에서 나간 희끄무레한 빛이 여자의 벗은 몸과 젖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서 빛났다 왜 그런디야 어디 아픈겨 부엌으로 내려서려는 안골댁을 향해 여자가 힘없이 손을 대해주었다 그 바람에 드러난 여자의 둥그런 배를 검붉은 윤이 나는 유륜을 보는 안골댁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여자는 나날이 배가 불러갔다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를 두고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어쩌려고 그려 왔다 안골아짐시 인자 큰일나 부렀네 그나저나 애비도 없대요 어째 더 듣기 전에 무신 조치를 취해야 쓰겄는디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목소리가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하며 나직나직 이야기했다 그런 말들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안골댁은 무엇하나 해줄 말이 없었다 그 말들은 안골댁이 여자에게 했던 말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듯이 안골댁이 여자에게 조심조심 한마디씩 건넬라 치면 여자는 서늘해진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보고 있는 산들이 따나리 붉게 물들어갔다 어느 하루 이장댁의 스피커가 왕왕 울리며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집집이 돌아가며 수술을 해야 겨우 일손이 자라는 마을 가을거지 때면 아구가 맞게 조를 짜는 일도 재홍씨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한방 가득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재홍씨는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저 안골 아짐씨버텀 이야기야 좀 해보소 딸내미처럼 데리고 있음께 뭔 소릴 들어도 들었거제 지도 안것도 모르는구만요 당체 말을 해야제 누구의 입에 선지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남자들이 킁킁 헛기침을 하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이거이 미상불 적은 일이 아니여 누구 딴 사람 말 쪼간 해보시오 사람들이 저마다 똑같이 큰일이요 큰일이요 했다 그뿐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금방 여자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해버릴까봐 그 말이 행여 자신의 입에서 나올세라 사람들은 조바심 쳤다 배가 불러오는 여자를 보고 슬그머니 올된 찰옥수수 찐 것을 갖다 주었던 점순네 팍팍한 분이 나는 하지감자를 한 짐 지어다 주었던 형만씨 보성 강가에서 잡은 잉어를 과 뽀얗게 우러난 곡을 한 냄비 가져다 주었던 낚시를 즐기는 진수씨 그들 모두에게 여자애 푸른 배는 신기하고도 두려운 무엇이었다 어느 날 문득 그림자처럼 나타난 여자애 어느 날 문득 봉우리처럼 부푼 몸 자고 나면 한 가구씩 떠나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떠날 것도 떠나서 해야 할 일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젊은 여자에게서 나이든 안악들은 그네들의 꽃답던 시절을 보았다 어디에고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그런 날들이 있었던가 싶지도 않은 맑았고 싱싱하고 가슴 아프던 날들 대숲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며 남자들은 그네들의 피끓던 시절을 떠올렸다 무언가에 홀려 눈먼 듯 거친 손으로 대를 잘라 축창을 만들었던 때를 아우성으로 덮이던 산을 벗어나 오르고 올라 둥지를 틀었던 아득한 그때 죽음과 증오와 욕망을 그 모든 해오리를 감싸 안을 듯 서있던 그림 같은 작은 탑의 불이 여자는 고인물 같은 탑선 위에 던져진 작은 돌 팔매였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가슴 속에 둥그랗게 퍼져가는 물부니를 보았다 다른 일 다른 세계 여자는 어느새 그림자처럼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에게 여자는 도해지의 어느 곳에서 숨 막히는 갇힌 공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자는 그들 모두가 잊었던 어느 곳 혹은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던 어느 시간으로부터 온 사람이 되었다 평화롭고 텅빈 여자의 눈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아련한 슬픔으로 가슴이 빼곤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작은 손을 꼭 움켜쥐고 어미의 가슴에 매달려 젖을 빠는 아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더 자주 안골대기 집을 찾았다 미역오가리 읍내 장터에서 사온 저저축축해진 신문지 사이로 빛빛이 내비치는 쇠고기 한 덩이 꿀을 넣고 푸우코아낸 늙은 호박덩이 가볍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플라스틱 딸랑이 사람들이 들고 오는 물건들로 안골대기의 낡은 냉장고와 좁은 방안이 가득 메워지곤 했다 아이를 보러 방안으로 들어선 사람들을 먼저 맞이하는 것은 전내와 폭폭한 살냄사였다 그 냄새에 슬며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은 점점 검어지는 아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과 호박색 피부 통통이 살이 오른 종아리를 선뜻 손을 내밀어 쓰다듬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럴 때 연해색의 뿌연 노인들의 눈빛은 아이의 눈을 닮은 검은 생기로 빛났다 자신들처럼 맑은 아이의 아랫잇몸에 흰 이빨이 도단할 때를 그 장난감 같은 이로 질긴 음식을 씹어낼 날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샘목이 잠길 때까지 마른 웃음을 쏟아냈다 겨울이 겨울이 왔다 겨울은 얼어붙어 조용해진 계곡으로 붙어왔다 산 어느 너머에서 시작되어 대밭을 거친 사나운 바람이 땅위에 습기를 걷어가고 풀들은 누렇게 바른 채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바짝 땅에 달라붙었다 그날 또 안골댁은 늦게까지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며칠째 기침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를 외서였다 안골댁과 다른 도인들이 몇 번이고 말했지만 여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 없는 듯 했다 오늘은 꼭 의원에 데불고 가야제 지가 못 간다면 날랑이라도 가야제 재형시언티 경운기를 좀 내달라고 해서 다행히 날도 푸우커니 갑자기 다급해진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던 안골댁은 마을 나귀에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처음 여자가 그랬듯이 휘휘 마을을 둘러보며 가만히 서있었다 짧게 직각은 뒷머리 아래 드러난 목덜미가 몹시 추워 보였다 남자는 안골댁의 집을 향해 똑바로 걸어 올라갔다 어딜 오셨소 종종 걸음으로 남자를 따라잡은 안골댁이 물었다 아 저기 저 집에 남자가 안골댁의 집을 손가락질 했다 도시 사람의 손이었다 창백항 형광등 아래서 흰 종이를 넘기는 사람의 손이었다 서른이 넘었을까 지친 눈 어떠한 갈망으로도 떨리지 않을 듯이 깊게 가라앉은 해색의 눈이었다 나가 주인인디 어딤에서 오셨소 안골댁의 발시가 차갑고 딱딱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냉랭한 어투였다 남자의 얼굴에 설핏 당혹감이 스쳤다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적의를 느끼며 안골댁은 예리한 광선처럼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서는 것을 느낀다 대개 여자 하나가 저는 그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남자의 공허한 시선이 안골댁의 어깨 넘어 뻥곳을 바라보았다 겨울새 한 마리가 휘룽 소리 내며 파랗게 얼어붙은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남자의 귀가 갑자기 허청 커보였다 여자는 가슴 패기에 아이를 꼭 비안고 잠들어 있었다 밤새 기침에 시달린 아이 때문에 여자도 잠을 설친 터였다 빨갛게 튼 아이의 양볼에 연한 눈물 자국이 보였다 까닭없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글퍼진 안골댁이 남자를 남겨두고 방을 나오려는 찰나 남자의 시선이 안골댁이 그것과 맞부딪혔다 빗발이 선 눈에서 금방이라도 뚝뚝 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말소리가 들렸다 이를 어르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저희가 아이의 애빙개지 인자 모자가 다 마을을 뜰테지 여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것처럼 담담한 자신이 이상했다 그려도 기침이 잠 가라앉아야 먼 길을 갈 거인 뒤 헌 포대기 하나 갈아줘야지 줘야지 하면서도 그에 그걸 못해주고 보내야 하나 백없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머릿속이 텅 비어왔다 하마 마을이 텅 비겄구나 그 한가지 사실만이 또렷이 남은 가슴이 너무 허전해서 안골댁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안골댁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방안의 기척이 뚝 끊겨있었다 허겁지겁 쪽문을 연 안골댁이 본 것은 아이를 안고 멍하니 벽을 향하고 서있는 여자였다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아가 그이는 워쩌 부엌을 나와서 마당을 줄다름치던 안골댁이 흙담에 섰을 때 남자는 이미 마을을 휘돌아 얼어붙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새 어느새 아득해진 남자의 뒷모습을 향해 안골댁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어이 보시오 어이 회회 팔을 대저으며 부르는 소리에 남자가 한순간 멈칫하는 것 같았다 안골댁은 더 소리를 높였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어여 돌아와 돌아와 빈산에 안골댁의 이침이 높다랗게 뼈아리쳤다 잠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사람들이 내뿜는 허연 입김 속에서 안골댁은 덜덜 몸을 떨며 멀어지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어째 그랬냐 아가 기진에서 돌아온 안골댁의 물음에 여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니가 시방 이 골에서 아주 눌러앉을 작정이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고 이거사 이 답답은 위나 여자의 등을 치며 통곡을 쏟아놓는 대신 안골댁은 위목 한쪽에 걸레를 집어 힘껏 방바닥을 문질렀다 걸레는 살풋 얼어있었다 그 사람은 사우루에 다시 온댔어요 지금도 마을 어기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양입술이 붙은 듯 말이 없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란디 어째 무언가 여자에게 묻고 싶었지만 안골댁은 멍하니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이는 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애는 여자의 그늘진 눈에 우연 막이 서렸다 처음 마을에 나타나던 그때처럼 갑자기 여자는 몸안의 물길을 모두 쏟아낸 듯 시들어 보였다 할머니 가서 빌어주세요 아이와 제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도록 빌어주세요 언수풀 속 틈새로 스며들 만큼 작아지도록 빌어주세요 여자가 느릿느릿 주문을 내듯 말했다 여자의 말이 오른지도 몰랐다 그 오랫날 안골댁이 탑들을 향해 웅얼거리며 말을 건넬 때 차마 소리가 되지 않았던 바람조차도 들어주었던 탑이 아니었던가 이승에서의 인연은 없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렇게도 서러운 생명을 얻기까지 했거니 이제 탑을 향해 말을 건네면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속으로 들어올지도 몰랐다 안골댁이 빌고 돌아오면 여자와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으리라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돌팔매가 조용히 수면 아래 가라앉듯이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고 남아있지 않으리라 마을사람 모두가 갈랄이 멀지 않으니 헛것을 봉개라고 허허 웃음을 흘리며 명구스러워 하리라 그리고 사그라든지 부시같은 남은 날들을 살고 있을 어느 날 아득한 곳에서 돌아온 새처럼 여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안골댁은 가만히 방을 나왔다 얼어붙었던 하늘이 풀리고 있었다 눈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다 방문을 꼭 여며닫고 돌아선 순간부터 안골댁은 두 손을 모아채었다 막 시작되려는 기온의 말을 가슴에 묻으면서 안골댁은 천천히 탑골을 향해 걸어갔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작품이 섬세하고 묘사도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서사입니다 독자님들은 어떠셨어요? 안골댁은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이 무척 많았는데요 저는 낭독하다가 갑자기 왜 이 부분에서 울컥했을까요? 인자 모자가 다 마을을 뜰테지 하면서 안골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헌 포대기 하나 갈아줘야지 줘야지 하면서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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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주고 보내야 하나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큼 정성으로 보살펴 줬는데 포대기 하나 새 걸로 갈아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네요 그만한 여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탑을 돌면서 마치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빌어주는 거였죠 안골댁이 천천히 탑골로 향해 걸어가는 것은 모자를 위해 빌어주기 위해서겠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빌어주는 마음은 얼마나 높고 고귀한 것일까요 오늘은 잠자면서 저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한글자막 by